안녕하세요 로페테러빅입니다. 오늘 턱의 잡담 주제는요. 엑시옴의 가성비 라켓인 PLAX 제가 한번 이 사용 후기를 올렸는데 제가 한 주 정도 더, 두세 번 정도 더 라켓을 쳐본 결과 최종적인 제 느낌을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굉장히 좀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이 라켓이 다른 고가의 라켓보다 더 좋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나, 반대로 이 라켓이 고가의 라켓보다 성능이 더 떨어지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엑시옴 쪽에도 직접 이제 또 사용 후기 그리고 의견을 드렸을 때 이 라켓은 가격을 떠나서 굉장히 좀 괜찮은 라켓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주신 답변이 스트로바디우스인가? 제가 정확히 그 엑시옴의 라켓들 이름을 잘 몰라서 어떤 스트로바디우스인가? 그 라켓이 있어요. 그 라켓은 이 라켓이랑 비슷한데 버닝우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라켓의 재해석이 바로 이 AX라고 합니다. 그 라켓이 더 비싸고 이 라켓은 좀 저렴하게 나왔는데 근데 이 라켓 같은 경우에 제가 쳐보니까 유일한 이제 좀 아쉬움은 유일한 아쉬움은 아니지만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할게요. 표면이 보닝이 되면서 타구감이 좀 특이하면서도 약간 뻣뻣한 느낌이 있어요. 표면이 좀 조금만 더 부드러웠으면은 타구감이 훨씬 더 경쾌하고 부드러웠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카본이 아라미드 카본이 들어갔는데 이 아라미드 카본은 생각보다 꽤 괜찮았어요. 아리레이트는 부드러우면서 안으로 쑥 잡아주는 그 느낌이 있어요. 쑥 잡아주다가 철컥 이 느낌이 있다면 이거는 좀 받쳐지면서 좀 쫀쫀하고 찔리고 탄력적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우면서도 진동 감세 효과가 워낙 크다보니까 먹먹한 약간 물먹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클릭감을 준다라고도 느낄 수 있는데 이 아라미드는 그거에 비해서 단단합니다. 딱딱하고 그리고 찔려요. 그래서 굉장히 좀 샤프한 느낌이거든요.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거부감이 오히려 아라미드를 고집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카본이나 혹은 자일론을 썼던 사람들에게도 그래도 적응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는 제가 그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대부분 이런 류의 라켓들이 중심이 너무 단단한 느낌인데 이 라켓은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밸런스를 봤을 때는 제가 느꼈을 때는 비스카리아와는 느낌은 좀 다릅니다. 그 철컥 부드러우면서 철컥의 느낌을 좀 덜하고 좀 단단한 데 안으로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디테일한 타구감 자체는 차이가 있으나 둘 간에 서로 이걸 연습용으로 같이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괜찮다. 다마스 버터플라이 ALC류를 쓰셨던 분들에게는 이 라켓이 서브로 연습용으로 막 치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라켓이고 그런 또 라켓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초심자거나 혹은 좀 잘나가는 카본 라켓 근데 좀 얇은, 얇으면서 좀 잘나가는 그런 카본 라켓 특별히 아리레이트는 아니지만 아라미드 중에서 그래도 안으로 좀 잡아주는 클릭감이 좀 있는 그것보다는 좀 단단하긴 하지만 그런 라켓을 찾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화스트로크 하는 영상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 상태, 이 러버 그대로 이 상태로 제가 화스트로크를 한 거고 이거는 이제 최근 영상이 아니라 거의 가장 처음 처음 이 라켓을 쳤을 때 그 영상인데요. 사운드나 그러고 공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밀어냈을 때 공이 뻗어나가는 거 한번 자세히 보시면 이 라켓이 공 꽤 잘 잡는구나 컨트롤도 괜찮다라는 거 느끼실 텐데요.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운드도 꽤나 쨍쨍 거리면서 그리고 공 자체가 튕기는 느낌보다는 약간 한번 잡아줬다가 받쳐주면서 잡아줬다가 또 공을 갖다가 아주 편안하게 정직하게 좀 던져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반발력도 나쁘지 않은 전형적인 아우터 아라미드 카본, AC 카본이죠. 아라미드 카본을 아주 전형적으로 그렇게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요 다음에 드라이브 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드라이브 할 때도 공이 가볍게 거는 드라이브인데 공이 생각보다 꽤 안정적으로 잘 떨어지고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그 영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굉장히 좀 잘나가는 라켓인데도 불구하고 안정감이 꽤 있다고 느껴지죠. 그래서 비스카리아, 류, 팀어블 ALC, 장지과 ALC, 류들 류랑 혼용해서 사용을 해도 크게 거부감이 없는 그런 라켓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솔직히 좀 치면서 느꼈는데 제 스타일은 약간 좀 짜릿한 타구감 단단하면서도 좀 짜릿한 그런 타구감이랑 공이 잡았을 때 강한 클릭감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타구감 면에서는 오히려 특성 그리고 공빨이 실제로 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다만 이제 요라켓의 단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필 시리즈는 모두 다 이런 이제 패널을 렌즈죠. 패널을 사용을 했는데 알루미늄 도료가 이렇게 쉽게 벗겨지더라고요. 한 네 번 쳤는데 벌써 이렇게 거의 다 날아갔습니다. 포핸드 쪽은 손이 땀이 닿을 일이 없으니까 아직 멀쩡한데 마지막으로 사실 이전에 제가 사용기 첫 사용기 때 경기 영상 1분짜리 올렸는데 그 영상 마지막으로 함께 보여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로프드랩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서 이제 셀EMA와 콜라 해작을 Subscriber mam 더 fat 약 곱 five